안녕하세요. 185번 천화동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마음과 향기를 지닌 모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187번 김미희입니다. 먼저 아무 경험 없는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행히도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무용 발레를 배우고 용학과를 나와서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네. 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상 188번 박형정기입니다. 네. 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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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몬 191번 한봉사님